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성비 좋은 보조배터리 TOP5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5위에는 클라이프 3만mAh 대용량 보조배터리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3만mAh의 대용량으로 여러 기기를 여러 번 충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또한 잔량 표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충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4위에는 샤오미 5세대 2만mAh 대용량 고속충전 보조배터리가 있습니다. 샤오미의 이 보조배터리는 2만mAh의 대용량과 더불어 고속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시간에 기기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3위에는 알로코리아 USB PD 퀵차지 3 0 고속충전 보조배터리 2만mAh가 자리잡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USB PD와 퀵차지 3 0 기술을 통해 고속충전이 가능하며 2만mAh의 대용량으로 기기를 여러 번 충전할 수 있습니다. 2위를 차지한 노모스 PA60 고속충전 대용량 보조배터리 6만mAh 멀티 단자는 어마어마한 6만mAh의 대용량을 자랑합니다. 또한 멀티 단자를 통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마지막으로 1위에는 삼성전자 25W PD 보조배터리 2만mAh가 선정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삼성전자의 품질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25W PD 고속충전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충전이 가능합니다. 또한 2만mAh의 대용량으로 오랜 시간 동안 충전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가성비 좋은 보조배터리 TOP5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각 제품의 특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